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 입니다 이번에는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구조 변경해서 좋은 가격에 좋은 차량을 잘 낙찰 받아들였는데요 그 내용들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경매 장점은 어떻게 되고 경매 시스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저 경매차사 문차사는 어떻게 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이 경매 과정들을 풀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는 게 이번에 이제 낙찰 받은 차량이구요 AJ 셀카 옥션 안성 경매장에 방문을 하여 낙찰을 받은 차량입니다 우선은 경매 설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매 일정 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일정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경매 일정은 이렇게 되고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경매 리스트를 보내 드리면서 원하시는 차량 전체 리스트를 보내 드리면서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구요 여기서 이제 관심 차량이 있다 그러면은 출품번호를 남겨 주시면 되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1차적으로 경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상세 정보를 보내 드리구요 거기서 관심 있으시면은 경매장에 방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대리 입찰 위탁으로 맡기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낙찰 받은 건은 역시나 대리 입찰 위탁건으로 경매 대행을 진행해 드렸구요 이분은 소개권 이에요 제 지인의 소개로 연락이 돼서 이렇게 원하시는 차량을 낙찰 받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알아보시는 분이고 진짜 실제로 구입하실 분이에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 단톡방으로 운영이 됐구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해 드리고 리스트도 몇 번 보내 드리면서 경매 이제 진행 절차 해 드렸고 이제 관심 차량이 나와서 바로 경매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경매 진행 절차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경매 리스트 보내 드리고 실차 점검 하는 내용들을 이제 바로 보여 드릴 건데 여기에 앞서 먼저 대기업 사설 경매장의 장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경매 장점은 이렇게 됐구요 네 우선은 처음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이렇게 경매 명함하고 경매 매뉴얼을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 매뉴얼을 받아 보시면은 경매 진행에 대해서는 거진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렇게 경매 리스트를 보내 드렸구요 요 경매 리스트에는 차종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과 경매장 평가점 요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보시고 출폰번호 요렇게 남겨 주시면은 저는 이제 상세 정보를 보내 드리구요 너무 새벽 늦게 새벽에 보내 주셔서 이때 그냥 뭐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 드리겠다라고 그냥 의견을 남겨 드렸어요 원래는 전날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매 리스트를 요렇게 이제 보내 드리는데 조금 늦게 보내 주셨네요 네 그래도 답장은 했습니다 아마 새벽 4시에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매 일도 하고 요렇게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밴드도 하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요렇게 해야지만 이제 마케팅 홍보도 할 수 있고 원하시는 차량도 낙차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열심히 하냐면은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차 받아들이면은 분명히 소개로 찾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실처보고 차량 상태가 괜찮으면은 외관 내관 추거 옵션상 경매장 성능지를 다 찍어 드리고 있고요 점검 의견을 이렇게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찍어 주신 게 다 상태가 별로라서 제가 이날은 다 패스를 했네요 더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셔서 이렇게 출품번호를 남겨 주셨고 네 지금 실차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경매장에 방문을 해서 실차를 바로바로 봐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또 여러 대 차량을 찍어 주셨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저를 많이 괴롭혀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경매 매뉴얼 보내드릴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경매잖아요 시작가에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입찰이고 제가 경매 진행 전에 매매시장 시세표 예상가 시작가 이렇게 다 정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점검 의견도 보내드리고요 경매장 점검 의견 상세정보와 함께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시고 적정가까지 시도했는데 만약에 낙찰이 안 됐다 그럼 다음 경매 아니면 다음 매물 혹은 다음날 경매 혹은 다음주 경매 요렇게 해서 좋은 차량을 걸러내고 적정가로 시도하고 안되면은 다시 또 다음거 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를 많이 괴롭혀 달라고 해요 물론 제가 조금 힘들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만족하시면은 제가 출고할때도 편할거고 소개도 받겠죠 근데 만약에 만족을 못하신다 그러면 제가 힘들어져요 출고할때도 힘들겠지만은 소개도 못 받고 네 굉장히 안 좋겠죠 저는 어차피 대행수수료를 받고 똑같은 금액을 받고 진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낙찰 받으나 다음주 받으나 뭐 다다음주에 받으나 한달로 보면은 똑같다라는 거죠 절대 무리해서 보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유튜브로 제가 하는 일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매 장점은 요렇게 되고 진행 절차는 요렇게 된다 요렇게 말이죠 제가 이제 어린이 보호차량 새롭게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네 어린이 보호 통학차량으로 보호차량으로 도색 및 개조 구조변경 까지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일반 스타렉스를 중고차 스타렉스를 낙찰받은 다음에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차량 중고차량이나 새차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으니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낙찰받고 나서 다 진행을 해드립니다 어린이 보호차량까지 다 저렴한 가격에 말이죠 네 거래처를 구해놨어요 네 실차 꼼꼼히 보고 연락드린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차량은 아니에요 낙찰받고 나서 개조하기로 하고 요렇게 이제 일반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찾는 거랍니다 일단은 어린이 보호차량은 그 정부에서 지금 보는 게 주행거리는 안 보지만은 연식이 일정 부분 지나가면은 이 어린이 보호차량을 탈 수가 없다 요렇게 되죠 정확한 거는 어차피 어린이 보호차량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확히 확실히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넘어갈게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외관 내부 사진 다 찍어드리고 요렇게 점검 의견도 남겨드려요 1644번 스타렉스입니다 외판 교환 이력 없고 외관은 어차피 올드색이니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어차피 올드색 해야 돼요 네 노란색으로 말이죠 이건 주행거리가 3만키로 상태가 아주 좋네요 엔진 미션 짱짱하니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조변경 할 차량이라면은 저희 입맛대로 골라서 낙차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연식과 주행거리 둘 다 짧으면은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가용으로 타는 차량이 아니라 업무용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연식은 짧 때 주행거리가 좀 많은 거 그러면은 가격은 좀 더 저렴해지겠죠 그리고 더 오래 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량을 추천을 해드려요 근데 이건 주행거리가 3만키로 조금은 아쉬웠어요 네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경매 진행 전에 매매시장 시세표 그리고 시작가는 얼마 매매시장 시세 얼마 예상가는 얼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이렇게 봐 드렸는데 1644번은 안하고 1709번만 입찰 시도를 했네요 1644번은 아마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예상가가 좀 높으니까 포기하셨던 거 같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거죠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1644번 1300 중반까지 시도해 보고 안되면은 뒷보놓고 보자고 했어요 어차피 경매는 시작가에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오르는 경쟁식 이차 방식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경매를 잘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계약금은 시작가에 10% 입금을 해 주시면 되고요 계약금 확인이 되면은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답니다 네 이렇게 계약금을 확인을 하고 경매 이차를 했고요 아쉽게도 낙찰은 못 받았습니다 네 1400만원에 낙찰 받았어요 네 아쉽게 못 받았고 다음 거는 다음 차량도 못 받았고요 네 이날도 이제 AJ 셀카 옥션 안성 경매장에서 다시 또 다음 주로 넘어가서 2차 시도를 하기로 했고 경매 리스트를 요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네 요렇게 많은 번호를 찍어 주셨죠 네 스타렉스 차량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2차를 받고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하나 열 한 대를 봐 달라고 요렇게 출품 번호를 찍어 주셨어요 저는 좋죠 물론 아 힘드실까봐 많이 못 찍어 드리겠어요 하시는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우선 1차적으로 요렇게 열 한 대 찍어 주셨어도 사이트 들어가서 아니다 싶은 건 걸러내고요 그리고 실차 보면서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바로바로 걸러내 버려요 그리고 괜찮은 차량만 추려서 요렇게 상세 정보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 장의 사진들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경매장 점검 의견도 보내드렸어요 이거 좋네요 주행거리도 짧고 연식도 좋고요 키는 한 개 있네요 18년도에 등화장치 경광등 및 사이렌 장착 및 탈거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차피 구조변경 할 차량이니까 상관없죠 요렇게 경매장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고 보내드리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매매시장 시세표도 찍어드렸고 시작가 1080만원 예상가는 1200 중후반 정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다음 차량도 보고 연락드린다라고 했어요 2대 입찰 시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작가에서 맥시멈 가격을요 요렇게 이제 계약금 확인 후 입찰 시도를 했고요 네 딱 원하는 가격에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가는 바로 1120만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제가 사진을 예전엔 보내드렸는데 요새는 보내드리고 있진 않아요 네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120만원에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낙찰 받았고요 낙찰 받으면 끝이 아니죠 이전 및 출고까지 다 신경을 써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까지도 다 구조 변경 신경까지 써 드렸고요 우선은 차량 보내기 전에 현대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다 차량을 맡겼고요 차량 상태가 어떤지 요렇게 꼼꼼히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어린이 보호 차량으로 구조 변경해서 차량을 보내드렸죠 네 요렇게 해서 경매차사 문차사에 낙찰우기 보여 드렸고요 요렇게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이 또 다시 저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또 재구입도 또 하셨어요 요렇게 이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낙찰 받아들이면은 소개 및 재구입권이 올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도 더욱 더 알찬 정보로 경매 정보들 후기들 올리면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